자막제공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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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 눈에 띄는 호수로 인사를 불러왔어요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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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녀 담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왔어요 나가요 넌 다시 봐요 한 번 더 부를게요 여러분께 다시 이기라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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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녀 담았어요 한 눈에 띄는 호수로 인사를 불러왔어요 달랑 팔랑 달랑 팔랑 또 자녀 담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왔어요 언니 오빠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왔어요 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과 중에 황금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 황금막내 김다연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우리 청송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옆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오늘 청송 사과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청송에는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초록 사과 황금 사과가 있죠 그렇지 여러분 네 이렇게 달고 맛있는 사과가 많이 있는 청송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청송 사과축제가 마지막 날인 만큼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윤경희 군수님과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다같이 박수와 함성 질러볼까요? 준비하시고 박수와 함성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주황산이 흔들릴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더 크게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오늘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과 추억 많이 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행운 듬뿍 받으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라고 풍악을 울려라랑 행운을 드립니다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incredible 빛의 필 느낌이 적게 영원 깨집니다 영원 깨집니다 삶의 기운 덕분입니다 호호! 같이 박수! ship we go ship Carte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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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아도 내 맘에 너의 눈빛, 너의 눈빛, 너의 눈빛 해! 해! 여러분! 가연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좋구나! 좋구나! 衝動が 없습니다 何が好きですか? 何が好きだし 仲間に合ってくることができ 何が好きだし 仲間に合ってくるのもしい 仲間に合ってくるのも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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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디스토리 돼 나 우워 맨날 울려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흥이 좀 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행운을 상태기로 마구마구 퍼드렸는데요 잘 받았다 내가 행운을 좀 받은 것 같다 하시면 다 같이 손머리 위로 하트 그러면요 사과의 고장 청송군이 최고다 하시면 한 번 더 손머리 위로 하트 그러면요 이번에는 옆사람 보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옆사람 보면서 손머리 위로 하트 하트 반대쪽도 오시고 하트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서로 하트 주고 받으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도 좀 하트를 받고 싶은데 앞으로 청송사가 많이 먹고 더욱더 이뻐지라고 김다연을 향해 손머리로 하트 하트 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신 유은경이 군수님과 그리고 우리 얼씨구다연 팬님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혹시 한 곡도 듣고 싶다 아쉬우시다 하시면 앵코를 외쳐주시면 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 곡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들려드리는 곡인데요 제 곡을 메들리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김다현 메들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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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장날이다 나는 장날이 좋다 좋아 정말 사랑이 가득 멈치를 크고 굴나 잡아요 먼지 있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홀러 홀러 짤던 말만 잘하면 공짜도 있죠 그 순간은 장날이 좋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림도 보고 뻥도 따고 어서 먹으세요 기다릴게요 신나 신나 장날이다 나는 장날이 좋다 좋아 정말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분 자 즐거운 10분의 터치 박수와 감사 좋다 사랑이 뭐냐고 미친 내 바람 대단마도 기내를바람 이 세상이 돌아 돌아 가더냐 허허허허 그냥 웃자 힘들게 산다고 가쁘게 산다고 외롭게 산다고 외롭게 산다고 억울하게 산다고 그 어디에 내 편 하나 있노냐 놀랍은 바람이 놀랍은 바람이 나빠시처럼 해처하늘의 일생이 돌아 그룹 우리께 두되지 마라 허허허허 그냥 웃자 educ수 infant 성적 둘 예를Record 예라 파처럼 여보 말씀하세요 그 되시는 게 바로 자국의 순위를 빵빵하게 살아볼게 우리 모두 살아보세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하게 살아보세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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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다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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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앵콜 외쳐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청소한 사과를 먹고 점점 성장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보답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앵콜 한 곡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제가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사과를 달고 왔어요 예쁘가요? 네 이 사과가 조그맣지만 저에게 계속 힘을 주고 있어서 여기서 또 열심히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재밌게 즐기시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도 메들리 띄워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곡 준비했으니까 함께 불러주시고 어깨춤도 같이 춰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곡 첫번째 곡 서울 내정으로 무대하시는 분들 함께 들어주세요 첫번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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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찾아왔지만 아무래도 난 무엇이 없더라 어서 오더라 나는 그냥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잘 보냈어 불꽃되고 병행사실 함께 불렀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병행사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행사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하나 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가까운 일어내 위로 위로 해났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편이서 강행사 위로 없네 자 이쪽 즐거우신 분은 같이 박수와 박수 박수 자 이쪽도 즐거우실 수 없어 즐거우신 분은 박수와 박수 자 마지막으로 다같이 박수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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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박수 은 아 안 네 고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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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잊고 떠나 봐 그땐 뒤로 가서 후회를 할 거야 희망한 희망 속에 너의 이름 불러줘 다시 볼 수 없던 사랑하는 사람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마 나만 두 분을 먹은 다시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대는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번덩이 놀았어 그대 볼 수 없으리 감사합니다 그땐 내가 번덩이 놀아내려 눈물에 칭신여 박수 세 번 짱짱짱 찰랑살랑 찰랑살랑 찰랑 또 참여 팔왔어요 눈물이 솔디옥 그 입 Zimmer을 이루고 왔어요 달란 달란 Artist 또 참여 땀 랑 지금 엄마가 나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꽃하며 반갑습니다 꽃하며 왔어요 꽃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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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뵙어요 꽃하며 찾아뵙 나와 왔어요 세상에 신나 하 귀에 손을 붙잡고 어디든 떠나가요 산라들과 하나로 살락살락 살락살락 꽃하며 나 왔어요 안 움직여 귀에 손을 입고 인사를 불려왔어요 팔락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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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락 또 자녀 남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빠른 왔어요 왔어요 너는 넌 넌 넌 다시 봬요 한 번 더 부를게요 여러분께 다시 믿어봐 살락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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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자녀 떠났어요 우리의 우리의 이 옷을 입고 인사를 비교 왔어요 달락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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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녀 떠났어요 엄마 오빠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왔어요 언니 오빠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왔어요 똑 놀아 꽃처럼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과 중에 황금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 황금망래 김다현입니다 네 우리 청송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옆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오늘 청송 사과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청송에는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초록 사과, 황금 사과가 있죠? 그치 여러분? 네 이렇게 달고 맛있는 사과가 많이 있는 청송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청송 사과축제가 마지막 날인 만큼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윤경희 군수님과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다같이 박수 한 송 질러볼까요? 준비하시고 박수와 한 송!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주황산이 흔들릴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더 크게 박수와 한 송! 좋습니다 오늘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